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오늘이 10월 23일 화요일인데요. 대선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벌써 이맘때쯤에는 한창 대선 TV토론이 열띠게 열리고 있었을 겁니다. 97년 대선 때는 일찌감치 7월부터 시작이 됐었고 올해는 언제쯤이나 대선 후보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을지 깜깜합니다. 유권자들이 1위도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거부하실 겁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만이라도 하시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두 분은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그것 싫다고 하시네요. 박근혜 후보가 있어야 된답니다. 박근혜 후보 측은 단일화가 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고요. 시간이 갈수록 왠지 그 인물이 그 인물 같고 다 똑같아 보여서 요즘 고민입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 먼저 나서시면 어떨까요? 정치권 이야기 집계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기자회견 이후에 야권에서는 단일화를 놓고요.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계속된 의견 차이를 보이자 지금 이제 외부에서 각계 인사가 모여서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창준 칼남세성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국민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얘기예요. 그렇죠?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이렇게 냈네요.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 국민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는 제목을 이렇게 글쎄요. 제 책을 또 박연카가 이렇게 하니까 좀 민망합니다. 민망합니까? 제목이 아주 참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오전 10시에 올리는 칼럼을 모아서 4개월 동안 제가 쓴 겁니다. 아, 4개월 네, 그래서 저 칼럼을 들고 제가 쾌도난마에 와서 방송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최근 대한민국 대선판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국민이 이성적 선택,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을 이번에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를 망치고 나라도 대단히 어려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자원에서 제가 국민이 정치를 망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썼던 겁니다. 이번에 선거 잘하면 제목 바뀌어야 되겠네요. 국민이 정치를 세운다. 세웠다. 세웠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바뀔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이런 질문에서 죄송한 것 같은데요. 네, 하세요. 기재생활 하시면서 지금까지 글을 보시면 참 대단히 명예훼손이나 아니면 손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손배. 이런 소송이나 고소, 고발을 많이 좀 이렇게 당했을 것 같은 글들이 많은데요. 많이 당했죠. 많이 당했죠. 이재호 의원이 이명박 정권의 최대 실세일 때 저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 형사, 고소, 고발했었고 그것을 포함해서 수많은 언론 중재위에 불러다니면서 노무현 정권 때는 총 27번 불러다녔고 참 숨을 겪었습니다만 언론인이 권력한테 탄압을 받는 것, 이것은 또 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엇보죠. 네, 저희 캐던 안마도 심의도 많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짜고 치른 것 같습니다만 우리 박종진 앵커도 여기에 쾌도 난마. 오늘 교보 갔다 오셨군요. 네. 오늘 책방을 갔다 오셨죠. 하나 사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사은품 보죠. 박종진의 채널A사 토크쇼. 네. 여기에 저를 평가한 거 보니까. 네. 뭐라 평가하셨습니까? 저요? 네.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그랬죠. 거칠 것 없는 사람이라고.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제가? 참 제가 이게 오면서 저를 참 제가 자탄했습니다만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으면 독립운동가가 되고도 남을 뿐이다라고 썼구만요. 아,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생각 납니다. 네. 맞죠? 이제 본론으로 가죠. 네, 이제 본론으로.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정수장학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이걸 또 빼놓고 건너뛰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정수장학회 실언을 두 번 연속하셨어요. 저기, 박근혜 후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수장학회가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구 대탈을 일으켜서 강압에 의해서 강압에 의한 작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강압에 의한 작물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건 강압에 의한 작물이 아니라는 것은 그것은 박근혜 후보의 설명, 이것은 맞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박정희 대통령이 도둑질한 걸로 보자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도둑질한 것을 딸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법률적으로는 정수장학회와 박근혜와는 서류상 완벽하게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도 맞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박근혜 후보가 이번 문제를 왜 더 부스러움을 만든 근본 배경은 정치가라면 법률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는 사안을 국민 정서의 감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정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가 뭐냐면 김대동 정권 때의 온노비 사건입니다. 온노비 특검했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정수장학회 문제는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인데 아무리 무관하다 하더라도 정수장학회 이사당을 10년이나 지냈고 당신의 아버지가 뺏었다는 의욕이 드는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당신이 계속 무관하다 법인이기 때문에 나도 말할 수 없고 야당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러한 감정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히 아시네요. 지금 이야기한 게 정확한 국민의 감정의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박근혜 후보는 세 가지만 얘기했으면 되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나와 무관한 건 사실이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 그렇죠. 그걸 바란 거죠. 또 국민들이. 따라서 정수장학회 최필입 이사당을 비롯해서 현대 이사진이 정말 물러나셨으면 좋겠다. 나이 켜내기다. 두 번째 정수장학회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세 번째 이것이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공의법인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무관한 거예요. 박근혜 후보의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의 100% 헌납해서 국가가 마음대로 하기를 바란다. 이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뭐 판결문 얘기하고 강압도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마디 더 붙여 싶은 내용은 뭐냐면 대한민국 대선판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중차대한 선거에서 정수장학회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안입니까? 정수장학회의 문제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내셔널은 어디인답니까? 대한민국 방송,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가 총동원 돼가지고 방송만 틀면 시간대마다 나와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서 정수장학회의 역사적 기원을 못 알아가지고 이게 무슨 불장학회에 도착해가지고 스콜필스 박사가 300불을 해가지고 해외 동포를 해서 이런 것을 알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겁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치부 기자, 대한민국 방송 정말 저는 언론이로서 통탄하는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대선이 지금 57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로써 그러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국가안보, 국가외교 이 동북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가외교를 어떻게 못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글로발라이즈를 할 것이냐? 그리고 이 국가경제를 어디로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방송과 언론은 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한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정수장학회의 얘기만 왜 나오는 겁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57배 안 남았는데 기자생활 해보셨지 않습니까? 해봤습니다 기자생활하다 오면 일단 불난 곳에 가서 일단 불 꺼지고 불 구경하는 거 일단은 같이 껴들어 가야죠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는 보도 자세는 보도 에티튜드는 말이죠 불난 곳에 가서 불을 좀 중개하는 게 아니라 불난 곳에 가서 거기다 더 불을 지르고 있어요 지금 마치 이것이 중립인 것처럼 생각하는 기름을 막 퍼붓고 퍼붓고 있죠 더 커지고 만들고 또 막 거기다 덧붙이고 아침 5시 뉴스부터 밤 12시까지 12시까지 정수장학회의 보도가 지금 연일 한 10일 기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거예요 이것은 언론의 과잉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박근혜 후보도 실현을 했지 않습니까? 한결문에 대해서 실현을 한 것은 이미 제가 아니더라도 채널A에서도 하루 종일 그러니까 실현을 했으니까 계속 열흘 동안 하루 종일 다루는 문제죠 제가 실현한 걸 또 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해법이 해법이 참 좋았네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빨리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해법 어떻게 하면 지금 말한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도덕적으로 통감한다 두 번째 이사장은 물러나가는 게 좋겠다 세 번째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네 번째 국가의 100% 헌납한다 적었습니까? 네 박근혜 후보가 또 그걸 사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사과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윤창정 대표가 되시죠?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 넘어가시죠